마케팅 기획안 예산보호가 빠졌던데 다시 한 번 검토해봐요. 그래요? 그리고 이거 아무래도 안되겠어요. 강연씨. 생일선물로 받기엔 너무 고가의 시계라서 받기 좀 부담스러워요. 제 마음인데 좀 받아주면 안돼요? 문실장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서운해요. 그리고 언제까지 나한테 문실장이라고 부를거에요? 희재야 이렇게 불러주면 안돼요? 생각해볼게요. 이 시계 정말 안돼요? 미안해요. 나 지금 회의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봅시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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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